이야 역시 내가 보는 눈이 있다니까 내가 그냥 이 옷 딱 보는 순간 삘이 그냥 딱 오더라고 이거 차해라니 옷이다 근데 이거 되게 비쌀 것 같은데 너무 과용한 거 아니야? 뭐 이 정도 가지고 근데 원래 첫 월급 타면 부모님 내의 사드리는 건데 너 엄마 아빠 갖고 사왔어? 당연하지 근데 누나 이거 비밀인데 이 옷 한 벌이 엄마 아빠 대 열 벌 갑시다 뭐? 완전 이뻐 잘 어울린다 희한아 아이고 사랑해